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와 밥을 맞서 싸우는 우리 선생님 다른 반은 예쁜 꽃을 심는데 왜 우리 반은 시시하게 콩을 심나요? 나는 너희들이 모두 물만 먹고 자라는 콩나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콩나물 교실에서 늘 부쩍대며 공부하니까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말이지 콩을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데 너희들 자라는 모습은 마치 콩나물처럼 연약하게만 느껴져 난 너희들이 콩나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 하지만 콩을 쏟고 키우려면 귀찮은 일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선생님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우린 배우렵니다 우리와 밥을 맞서 싸우는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爱님내세요 선생님이 되세요 아멘